오늘은 아침부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19.5도로 평년기온을 조금 웃돌았고요.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20도를 넘어서면서 아침에도 조금 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구름 없이 맑은 하늘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29도까지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강릉은 31도, 광주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